안녕하세요. 쇼그델템의 송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태문이요. 짠! 주진놈에 대해서 나왔어요. 프리미엄 커터기입니다. 그립 커터 프리미엄 스트링 커터고요. 스트링 교체 시에서 스트링을 신속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커팅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죠. 커터가 없어서 보통 뺀지로 많이 커팅을 해요. 이렇게 눌러서 빼요. 사이즈도 워낙 작고 커턴날 덮개가 있어서 케이스나 악기 가방에 편리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맘놓고 위험성 없이 가져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진짜 작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커턴날은 고품질의 크롬 바나듐 스틸 크롬 바나듐 스틸이래요. 이루어져 있어서 내구성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되게 날카롭고 정교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종류의 스트링이라도 손쉽게 커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쪽이 다 인체공학적 고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락한 그립감을 제공을 하죠. 여기 끝까지 뭔가 잘 만들었어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넣어서 커팅할 수 있고 여기서 커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서도 커팅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일렉기타도 당연히 커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항상 스트링 커팅할 때 이상한 걸로 커팅하잖아요. 그러면 손 다쳐요. 이걸로 이제 그립 커터로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가격대는 19,900원으로 기분 좋은 가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뮤직노매드에서 나온 그립 커터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